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수차례에 걸쳐서 원래 살던 양산지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 4km 떨어진 곳에 지금의 양산 매곡동 사저보다도 두 배 정도 넓은 공간 부지를 마련했다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통령 사저는 사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전직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시설 거기 경호동도 지어야 되고 그거 관련된 것은 국비로 국가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말 5월 4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는데요. 한 800평 정도의 땅을 샀다고 합니다. 한 10억 몇 천만 원 정도 들어서 300평 정도의 땅을 샀다고 하고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2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산 매곡동 사저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또 새로운 사저 부지를 매입했는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을 보면요.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내부적으로도 누차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하다는 건 경호처에서 그 양산 사저가 불가하다는 것은 경호상 경호하기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거기로는 대통령이 돌아가실 수가 없다. 경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덧붙인 게 그때마다 대통령은 다시 검토해 보라는 뜻을 보냈지만 경호처가 최종적으로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최종적으로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대신 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집은 이제 새로 지을 건데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지는 두고 보아야 되는 거고요. 여하튼 새로 구입한 땅은요. 새로 구입한 땅은 기존 매곡동 사저보다 한 두 배 정도. 두 배 정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땅 넓은 거 산 거 같고 뭐 이렇게 시비를 너무 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정말 청와대 경호처에서 판단한 것처럼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던가. 한번 따져보면요. 문 대통령이요. 본인 자서전 운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양산 매곡동에 있는 사저. 거기 2008년부터 거기를 쓰고 있는데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를 유배보내는 심정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 곳이긴 맞습니다. 외진 곳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요. 그 매곡동 사저는 사저 주변에 여유부지가 없다. 사저 주변에. 그러니까 경호동 경호원들이 묵는 시설 경호동을 만들려면 사전에 그 옆에 바로 옆에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매곡동 사저 주변에 여유부지가 없다. 그래서 경호동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곡. 그 옆에 계곡 지형에 숲이 우거져 있다는 점도 경호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곳은 경호원들의 경호 시선이 가더라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숲이 울창한 곳이고 계곡이 있고 그러면 경호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매곡동 사저 옆에 경호동으로 쓸만한 땅이 없다. 구입할 만한 땅이 없다. 그 다음에 그쪽 지형이 계곡도 있고 숲이 우거져 있어서 경호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통문제. 교통문제도 또 중요한데 매곡동 사저로 이어지는 2km의 진입로가 있어요. 2km의 진입로가 있는데 그게 1차선 외길이다. 1차선 외길이다. 그 다음에 산림도로라서 포까지 좁아서 통행이 대단히 불편하다. 통행이 대단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곡동 사저 옆에 땅도 없고 계곡 울창한 숲 경호상 불리한 지형 조건이고 그런데 진입로도 1차선 외길이고 이 산림도로라서 폭도 좁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다 경호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서 새로운 곳 4km 떨어진 통도사 걸어서 통도사 한 10분이면 가는 평산리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사저 부지를 매입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설명인데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이 기사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이요. 노년동에 본인의 자택이 있었습니다. 노년동에 본인의 자택이 있었는데 임기 말에 노년전 자택이 아니라 내곡동에 사저를 짓겠다 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게 아이고 그냥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노년동에 자택이 있는데 별도로 왜 내곡동에 가서 새로운 사저부지를 매입했는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무슨 현행법 위반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당시에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걸 물고 늘어졌는지 결국 내곡동 사저 특검까지 했습니다. 특검까지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일가는 기소되지 않았고 그때 경호처장, 경호처 관계자 두 명이 기소가 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왜 노년동 자택이 있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별도로 내곡동에 사저부지를 매입했는가 그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밝혔던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노년동 사저가 불과한 이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값이 비싸다. 땅값이 비싸다. 경호시설로 매입할 부지가 없다. 세 번째 주변에 높은 건물이 너무 많다. 네 번째 진입로도 복잡해서 경호상 부적절하다. 이 네 가지를 들었어요. 땅값이 비싼가. 그 당시에요 부동산 매매가가 노년동 광남에 노년동 하면 땅값 뭐 말 안해도 아시잖아요. 평당 3,5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3,700만원 경우에 따라서 4,000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방에 진다고 퇴임 후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이 줄어들고 서울 강남에 지은다고 경호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노년동은 평당 4,000만원 정도 하니까 땅값이 너무 비싼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마땅하게 비싸지만 마땅히 구입할 그런 부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구입할 부지도 없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노년동 자택이요. 3층 높이의 단독주택입니다. 3층 높이의 단독주택인데 주변에 3,4층 건물이 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3,4층 건물에서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앞마당이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다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이거는 경험상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누군가 자객이나 스나이퍼가 해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전직 대통령의 위해를 가할 수가 있는 그런 지형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높은 건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진입로도 복잡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따져보자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양삼 매곡동 사저와 이명박 대통령의 노년동 사저 어느 쪽이 경험하기가 조금 더 나을 것인가. 저는요.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이명박 노년동 사저가 경험상에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금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양삼 매곡동 사저는 땅이 없다. 그 다음에 계곡이 있고 숲이 울창해가지고 경험상 불리한 지형 조건이다. 진입로가 1차선 외길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노년동 MB 사저 옆에는 그냥 3,4층짜리 건물이 즐비하잖아요. 즐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외길이래지만 이거 여기 노년동 여기도 얼마나 여기가 교통량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삼 매곡동 사저는 MB 노년동 사저보다 경험하기에 조금 더 나은 조건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은 왜 노년동 자택 멀쩡한 노년동 자택 놔두고 내곡동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했느냐 이렇게 굉장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올 1월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대통령을 하고 인기가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인기를 마친 이후에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가지거나 그런 것을 일치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8년에 양삼 매곡동 사저 구입할 때 자서전 운명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썼어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매곡동 거기를 골랐다. 그러니까 지금 올 초 신년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랑 그 당시 매곡동 사저 구입 당시 그때 상황을 자신의 자서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아니요. 잊혀진 사람으로 세상과 좀 단절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무슨 진입로가 1차선이라서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아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할 거 아니라면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많은 사람이 들락달락할 거 아니라면 그 진입로가 1차선인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과 잊혀진 사람으로 세상과 단절해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 했는데 그 계곡이 있고 숲이 울창한 게 경호상 뭐 이게 불리한 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는 좀 확인을 또 이제 해봐야 되는 건데 그 매곡동 자택 부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 8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19년에 발표된 전기재산 신고 때 일부 대지 면적을 확 줄였어요. 대지 면적을 한 1300평방미터를 줄여가지고 지금의 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옆에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고 그런데 진짜 구입할 만한 땅이 없었던가. 그러면 시당초 문재인 대통령 매곡동 사저를 거기를 2635평방미터였다고 하다가 2019년에는 뭐가 잘못 처리돼서 대지 면적이 줄었다 하면서 1721평방미터로 계산되어 있던 것을 413평방미터로 이렇게 부지 면적이 확 줄었다 하는 건데요. 이게 어찌된 연휴에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정말 매곡동 부지 옆에 경호동을 세울만한 그런 땅이 없는 건지. 거기가 사람 많이 사는 데도 아니고 왜 땅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명 MB 얘기 나와서 그런데 MB 결국 내곡동 사저가 문제가 되고 특헌까지 해서 결국 논현동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논현동에다가 나름대로 아쉽지만 경호시설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구속돼서 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자택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만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MB 사저고 자유롭게 MB도 바깥 활동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논현동이 경호시설을 만들어갖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MB 사저의 경호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논현동은 굉장히 번호한 곳인데도 그런데 양산 내곡동에 경호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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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물론 물론 이제 새로 그 매입한 거기 평산마을 사저를 보니까 경호상 이점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대가 평지다. 그러니까 무슨 계곡이나 숲이 불창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부지 3면에 시야가 확 트여 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나즈막한 동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사는 가구가 48가구. 그 마을의 전원 주택 48가구뿐이 없어서 경호하는데도 좋은 점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라는 점도 얘기가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직선거리로 2km다. 통도사 고속도로 진출입량 통도사 IC까지 차로 10분이 채 안걸린다. KTX 울산역까지는 차로 20분이고 김해국제공항까지는 40분이면 충분하다. 차를 타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화마을까지는 50분이다. 아니 잊혀져서 조용히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다가 이런 거를 만들었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상의 문제로 새로운 사저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늘 청와대의 주장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노년동 사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런 설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